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도 그 끝은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이제 대망의 2024년도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첫날 첫 시간을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의 모든 순간순간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민의 성도님들이 목자의 가르침과 새 예루살렘의 소망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여 우리에게 잠깐의 이별과 같은 슬픔의 소식을 들었어도 믿음으로 바라며 목자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여 새 예루살렘에 꼭 들어가는 양떼가 되겠느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듣고 봅니다. 아버지도 보시지요. 이렇게 목자의 열매로 우리가 나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찾으며 가르치셨던 그 진리와 선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목자 행하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들에 감사하며 이제는 그 은혜를 보답하고 그 가르치심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고자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넉넉히 그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새 힘 주옵소서 혹여 아직 슬퍼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전국 소망으로 마음의 참 평안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으로 이제 넉넉히 승리하며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실 꿈과 소망으로 이루실 그 결과를 믿고 기도하며 힘차게 달려가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세계 이 시간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함께 동참하여 또한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이들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2024년도 한 해 동안도 오직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결코 세상을 짝하고 어둠 가운데 과하는 이들 없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날마다 가까우고 있는 이 날이요 또한 우리가 목자를 믿고 따라가면 생일수량까지 들어가리라 고백하였는데 그러면 지금은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사랑과 받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더욱 붙들어 힘차게 뜨겁게 달려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름줌이 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 제목 기도합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신속히 응답과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2023년 4년 첫 번째 기도 제목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시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의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현실은 캄캄하고 어렵고 힘들며 불가능한 일들 같은데 하나님을 믿어드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결과를 믿으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고 힘차게 뜨겁게 달려가며 믿음으로 행하며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의인들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받을 수 없지만 치료도 응답도 축복도 세울 사람도 갈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행군하되 이제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영적 장수의 믿음 아버지의 기뻐하신 의인의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바라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해 봅니다. 당의자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니 계십니까? 아버지가 당의자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사라졌습니까? 다니엘은 스스로 받은 하나님의 언역이 아닌 그 앞선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언역의 말씀도 계시의 말씀도 그것을 서책으로 읽었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금식하며 메어 달렸습니다. 우리는 목자와 함께하며 아버지의 언역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기도했는데 바로 내게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요 비전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의인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을 넉넉히 이루어드리는 만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새 삶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결의 복음으로 무수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의 사명 감당을 넉넉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적은 믿음이 있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지친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감동 감아 충만함으로 더니 펴주셔서 넉넉히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2024년도에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목자님과 함께 할 때 믿음의 분량을 사모하였고 더 큰 믿음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수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니 믿음의 분량이 난 상관없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사모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였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영으로 온 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갑니다 이러한 행군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더 힘차게 하셔서 2024년도에는 영으로 온 영으로 나오는 이들이 무수히 많아지게 하시고 그런 의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기대하시는 만민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어 제목은 깨어있으라 입니다 세상이 마지막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한 자연재해 등 예수님께서 마지막 될 경고하심이 바로 지금의 이때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겠습니다 더더욱 목자님이 계실 때는 목자의 기도와 그 공간 안에 많이 지킴받고 우리가 부족하여서도 보호받았으나 이제 목자님의 기도와 그 권능이 우리를 지키시나 그러나 우리의 몫이 또한 더 많이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뤘습니까? 첫사랑을 이뤘습니까? 믿음을 이뤘습니까? 왜 이뤄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기심이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충만함을 잃겠고? 왜 육신의 생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바로 열 정탐꾼과 같이 현실을 보니 힘들고 어렵고 또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많으니 욕과 같이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지하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없습니다 절제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빛 가운데 과거 깨어있는 자들로 세류삼을 향해 더 뜨겁게 달려가며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깨어있기 위해 불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시였던 건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 불을 짓는 불같은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깨어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기도 하늘 보자를 흔드는 기도가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또한 만민의 역사를 아버지가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이 없나니 이제 우리는 더 깨어 불을 짓는 불같은 기도를 이루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이 기도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우리가 무릎 꿇고 불을 짓을 때 아버지가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나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옵시며 내일로 미루지 아니고 오늘부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원수막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차를 찾습니다 누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가? 누가 불평하는가? 원망하는가? 누가 서운해하는가? 누가 미워하는가? 누가 세상을 짝하는가? 누가 악을 품었는가? 원수막이 사탄은 나 자신보다 내 마음의 악과 내 취약점을 잘 알아서 울물을 놓습니다 또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깨어있어야겠습니다 불같은 기도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마음을 다짐,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지킬 수 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원수막이 사탄을 이길 수 있사오니 또 세상을 끊어낼 수 있고 죄악을 버릴 수 있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사오니 더 깨어 부르지는 불같은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철을 책임져 이루시는 원자님 세임 주옵시고 더 불같은 기도하네 작정 다니엘 철야 또 각정 우리 모든 랜선 기도회와 예배 기도와 또한 모든 다니엘 철야 또 각 기도회 모임들마다 이 재단 또한 전세의 만민의 성도인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며 주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원수마귀의 사단을 이기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내 몸에 질병이 울런지 내가 어떤 사고를 만날런지 그런데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내가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철저히 필요할 때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시지 않고 깨어 간과하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성전 이전의 기도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루옵소서 이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아버지의 권능으로 영광 돌리는 이런 새 성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우리의 예배를 기도를 받고자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향이 구하지 상달될 때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는지요 이제 2024년도에는 이 행복한 소식들로 듣고 또 우리가 준비하여 마음껏 취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출애급한 이 세대가 이제 40년의 광야연단을 끝나고 가난 땅을 향해 갈 때에도 가난한 땅을 온전히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그와 같이 믿음을 내보여 달려가는 이 시점이요 또한 갈릅과 같이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나에게 그 땅을 주옵소서 담대히 구하였고 전쟁의 다른 지파들은 그 전쟁을 두려워하여 더 좋은 땅을 얻지 않았으나 갈릅은 취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됨을 보시고 기부하는 성전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이전에 관하여 일하는 모든 일꾼들 한마음 한뜻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군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들과 또한 모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능력 은혜 가운데 마음껏 이뤄나갈 수 있는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각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도 아버지 그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모임을 기뻐음향하여 주옵시고 또한 넘치는 응답과 축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민의 역사 속에 변함없는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성도들을 지켜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응답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자님은 항상 아버지 앞에 이 크고 놀라운 권능을 구하셨습니다 양떼들의 스스로의 믿음이 부족하니 목자가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고 또 세상의 심이 악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으로 전한다 한들 누가 믿겠는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리라 약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는데 죄로 가능한 이 마지막 때는 어찌하겠는지요 그러니 목자님은 권능의 권능 더 크고 놀라운 권능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만지는 것 같은 권능의 역사를 펼쳐보임으로 믿음 없는 일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이 적은 일에게 믿음을 키워주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치료받고 응답받도록 만민의 역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귀한 목자 우리 가운데 세우셔서 성계를 복음으로 놀라운 권능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목자님의 기도가 말씀이 권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니 아버지요 2024년도에도 그거 놀라운 권능으로 만민을 통해 영광 영광으로 받으옵소서 아버지 저 또한 이 모든 사역의 이름에 있어 아버지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고 아버지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어찌 이 사역을 이루겠는지요 그러나 변함없이 목자의 권능으로 살아계신 아버지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주신 아버지 감사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더 불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더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 속에 모든 성도들이 강건할 것이요 지킴받고 보호받을 것이고 축복받고 응답받아 영광 영광만 돌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담들의 마음의 소원들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모든 기도 제목마다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믿음으로 또 기도 제목을 적어 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시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꿔 주옵소서 신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신속히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신속히 응답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관에 강건함 주옵소서 이 시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전 세포리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불로 권능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질병들을 태워 주옵시고 연약함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뼈마디 오장육부 강건함과 세임 주셔서 이제는 연약하지 아니하고 더 아버지 우리가 청년과 같이 충만하며 강건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임 주옵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옵시며 이제 더 간증에 간증에 넘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보그마도 이루게 하시고 보그마 이루지 못한 가정들 아버지의 서신속히 보그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시험할란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각 가정과 일터 사업터 가족마다 어둠들아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모든 시험할란 들어 떠나가며 또한 의심 판단 정제들아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세습이비 또한 불행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평안 주시고 행복 주시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복된 가족들이요 믿음의 가족들로 천국을 천성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인들 지키시고 떠난 영혼들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 잃은 영혼들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는 이때에 붙드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이 재단 떠난 영혼들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어디에서 이런 성령 충만한 기도를 체험할 수 있겠는지요? 또 내가 이 재단을 떠나니 성령 충만하고 이 재단을 떠나니 믿음이 충만하였는지 돌아보며 그래하지 않다면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세월의 삶의 소망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로 아버지 극리를 여겨주시고 기회 주시고 아버지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도 각 예배의 기도처서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도 응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능력 주셔서 2024년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냥 모여서 은혜 나눈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전도하고 신방하여야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도 찾아와야겠고 신명의 가난한 영혼, 권능이 필요한 영혼들을 전도하여야겠습니다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게으리겠는지요? 이제 깨어 우리의 사명 감당하여 전도하고 신방하여 아버지 이 재단을 가득가득 채울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신속히 이루실 것이 없나니 주여 우리의 사명자들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곳곳에 또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일꾼들 주의정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레이족들 모든 일꾼들 기억하셔서 맡겨둔 사명 주의해 주신 은혜와 능력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함 속에서 믿음으로 사명 감당 잘하는 만민의 모든 일꾼들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세계 만민의 모든 교회들과 성교지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빛으로 두루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마음과 생각을 두루 빛으로 복자의 공간과 사랑으로 운행하여 주옵시고 평안함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시고 넉넉히 천국 세례를 사명하게 달려갈 수 있는 더 믿음의 도약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 있는 나라와 핍박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핍박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핍박도 삭감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고 위험 없게 하시고 2024년 하나 동안도 만민의 모든 전세계 지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선교지와 지염력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종님들과 각 가정들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됨에 강건케 하시고 각 교회들 선교지도 지킴받게 하시고 부응하게 하시고 날마다 크고 놀라운 건능의 역사로 영광 영광 돌려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으로 받으옵시고 2024년도 만민을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영광 영광 받으옵시고 우리 모두가 2024년도에는 영으로 온영으로 더 신속히 이루어 새해사람에 들어갈 자격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의 자격을 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힘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년 감사함을 정성껏 드립니다 생일 감사함을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정건축원금 GCN 방송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곤도로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옵소서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안대로 신문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lire